많이 들어오는데?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밥들이.. 오오오 또 먹고 갔나? 진입이 끝이야 그래서 봉지를 쫙 빼가지고 오잉 짜잔 우와 잘했다 이쁘네 이쁘네 한산한 토요일 아침에 대학거리 어떤 목소리? 모르는데 한산한 토요일 아침에 대학거리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는 걸까? 문 앞에 있는 버스는 공학버스 키스 키스 버스와 키스 나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는 걸까? 2층을 못 간다 다 막혔어 어 그렇네 어 맞네 어 여기 도착이 왔잖아 그때 A26 떴어? 아 산 진짜 많네 사람들 이빨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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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치가 멀다. 멀어? 찾았어? 네. 제가 찾았어. 원래 위치는 여기였거든. 근데 여기로 가버렸네. 진짜? 몇일이 지내요? 2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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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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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다음은 내용이 필요해요. 준비됐나요? 좀 기다려야 할거에요. 네. 풀뷰가 있나 보다. 풀뷰? 우리집이? 우리 숙소가? 네. 좋네. 좋네 근데. 뷰는 좋다. 호캉스네 호캉스. 아쉽다. 바다 없어. 바다 없다니. 바다. 다음 숙소 바다 있는데 가는거 아이가? 알아서. 이것도 바다에 있었단 말이야. 시설은? 시설은? 어. 시설은 여기가 더 새거긴 해. 여기가 더 새거야? 이게 다가 근데? 이게 다요? 그렇네요. 무슨 그때 카페 같다 숙소가. 이거 진짜 전방이네. 어? 생각보다 커보이는데. 이게 그리스 웹주인가? 그런가? 가격이 안나와 있네. 1.6유로. 그럼 비싼데. 그러면. 1.3유로. 330짜리네. 큰건 얼마고. 가이렉이. 가이렉이. 왜 이렇게 큰게 있어? 저 명 큰거 아니야? 아. 1.95유로. 1.95유로. 2유로. 2유로면은. 그렇게 안비싸네. 2.95유로. 여기가 현지사람들 맞은가 보다. 그리스 웹은 그린고 코트를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어. 에티비야. 2.5유로. 2.5유로 비싸네. 2.5유로 비싸네. 2.5유로 비싸네. 2.5유로 비싸네. 아까전에 거기는 그냥 그 할머니가 해주는거 같은데? 3.5유로. 3.5유로. 저기 있네. 슈퍼 마켓. 그냥. 기성평탄. 3.5유로. 3.5유로. 1.5유로. 일단 마트 가자. 2.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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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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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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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리스 맥주인가? 그런거 같아. 우와. 이 도리토스 이거 뭐야? 새로운거다. 오. 이거. 그거 베이컨. 베이컨. 베이컨 과자. 맞지? 오. 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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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런거第 cat. 뭐. 들어 hinein. 이거 살까? 이건 치즈맛인데? 응. 아니 물가 마트 물가는 괜찮네 뭐지? 그리스 하지? 이게 다 뭐지? 그리스 맥주인가? 그런거 같은데? 뭐 맛을 봐야겠지 그치 하나씩 다 사볼까 그냥 네? 그리스 한번 살까? 레몬 케이크 이게 뭐야? 오 깔끔하다 깔끔해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문은 똥 싸고 여는걸로 그릇 그릇 있다 그릇 수저다 수저 아 이거 아침 차려주는 그런가 보다 아 그리스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 맥주 왜 안넣었어? 어 물도 있다 대박 큰거 아유 안사 됐었네 아이 그래도 물 많이 모아야 된다 맥주는 종류별로 자랑하려고 아직 안 넣었지 숙소가 별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없지 없지만 테라스가 있어요 예이 바다가 없는 길은 하지만 only for us 오 빨래 넣으면 딱 되겠다 이건 뭐야? 이게 뭔데? 어? 이거 누가 여는건데? 누가 여는거냐고? 어 나 테라스 마음에 드네 어? 여긴 뭐야? 어 좋네 바로 수령하러 가면 되겠네 아 뷰 되게 이쁘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 비키니 뷰 비키니 뷰 비키니 뷰 오 이거 멋있어 오 오 몸 좋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